여기저기 비석과 관들이 나뒹굽니다. 적힌 게 없어 누구의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수백 기가 넘어 집단 묘지로만 추정될 뿐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캐나다 믹맥입니다. 캐나다 믹맥 사전에 많은 단어가 우리 코리아 단어와 비슷하다. 1888년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데믹, 참 요즘 에피데믹입니다. 전염병. 우그세 노 구워꾼. 얼굴색이 구워꾼. 시커멓게 타는 거. 시커멓게 타가지고 사람이 막 죽어 나갑니다. 라코타 사전에 번. 이거 며칠 전에 봤습니다. 구. 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굽나도 보입니다. 굽나. It smells as though burned. 굽나.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스몰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코타, 믹맥 다 비슷한 언어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구. 굽나. 구워. 에피데믹. 얼굴색이 구운 것 같다. 이런 말입니다. 에스코트. 안고. 안고. 안고 띠가. 안고 띠가는 겁니다. 내가 너 데리고 막 가. 호위하다. 내가 너를 막 데리고 가는 거. 에스코트 하는 겁니다. 100%입니다. 100%. 내가 너 데리고 막 가. 안고 띠가. 안고 띠가. 어깨를 잡고 탁 안고 보호하면서 호위하면서 띠가. 익스팅기시. 낙가 쏘다. 낙가 쏘다. 쏘다. 물이 확 나가면서 불을 확 끕니다. 그래서 불을 끄다. 익스팅기시. 불이 확 나가다. 쏘다. 나가면서 막 쏘는 거. 낙가 쏘. 낙가 쏘함. 페이스. 웃고. 얼굴. 투 페이스. 일로 벗고 왔어. 벗고. 벗고 있어. 벗고 있어. 서로 보고 있는 거. 서로 마주하다. We face each other. Let's do a book work. 벗고 있고. 서로 보고 있는 거. 자 이거는 진짜 재밌습니다. It's a fact. It's a fact. 자 이거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요거 요거만 보면 되겠습니다. 틀림없고지요. 틀림없다. 거짓말 아니다. 진실이다. 이 말이죠. 틀림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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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인들 억양으로 하면 다 이게 해결됩니다. 고려인들입니다. 캐나다 명맥은 다 고려인 사람들입니다. 천년 전에 다 넘어갔습니다. 틀림없고. fact.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즈텍 나와트레 리추얼. 파이어드. 틀감입니다. 틀감. 틀꽝. 파이어드. 믹맥. 파이어드. 불쏘그. 불쏘게입니다. 불쏘게. 우리말로 불쏘시게. 불쏘시게입니다. 틀감이라는 말은 우리 멕시코 매기족들. 틀꽝. 코리아는 틀꽝. 코리아는 틀꽝. 틀꽝. 여기서 서로서로 이렇게 갈라져 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또 불쏘시게라는 말도 있습니다. 북쏘게. fuel. 열려라는 뜻인데. 여기도 북쏘게. 불쏘게. 불쏘시게입니다. 불쏘시게. 열려. 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북태워. 이건 뭐 저번에도 했고요. furnace. furnace. 북태워꽝. 용광로. furnace. 불을 태우는 거. 용광로입니다. 불을 태워. 구워. 북태워꽝.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thumb. 엄지. 엄지. 엄지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엄지라고 말했습니다. 믹맥도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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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내셔널 번에띠기 알파벳.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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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위버 파인. 얇게. 우리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할 때 땀이 여기 나옵니다. 땀. 두위버 파인. 얇게 이렇게 한땀 한땀 옷을 갖다가 옷이든지 무슨 바구니든지. 두위비. 일단 땀. 한땀 한땀 할 때 땀이 나옵니다. 프리스트레이트. 프리스트레이트. 뭐 또 임베러스. 저번 시간에도 봤던 임베러스. 왜 또 긁고 아 막 짜증이 납니다. 지금 왜 또 긁고 짜증이 났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로우 페로우 페로우 엎어서 갓꾼 이런 뜻입니다. 타이거즈 농경민족 아닙니까? 농경민족. 엎어서 갓꾼. 쟁기질로 생긴 고랑을 엎어서 갓꾼 쟀지. 그 말입니다. 엎어서 갓꾼 쟀지. 엎어서 갓꾼 고랑이입니다. furrow. 이렇게 비슷한 단어가 많습니다. 지금 F까지 했는데요. G, H, I, J, K, L, O, F, G. 아직 한 4편, 4편, 5편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멕시코. 또 그렇고. 캐나다 믹맥. 뭐 뭐. 빠삼 마코티 멀리셋. 우리 고려인들이 넘어간 지 한 천년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죽어 나갔어요. 다 죽어 나갔어요. 이 국가가 나서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